3원 강제 진단 하도록 하죠. 3원 강제는 자동차 부품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의 회사이죠. 알다시피 요즘 자동차, 현대차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로 하락을 맞이하였는데 3원 강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3원 강제 일단은 지금 보면 비록 지금 근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3원 강제라는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 상량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지는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가격으로는 더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은 바닥에 있는 종목일 뿐이에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죠. 못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죠. 유볼도 740%고 ROE도 8% 정도로 나름대로 실적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 우리는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많은 분들은 조금 쪼개 주셔야 되겠고요. 반등은 올라오겠죠. 반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비중을 축소해서 되도록이면 좀 우상향하면서 추세가 강한 이러한 종목들로 좀 옮겨가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 보여지네요. 3원 강제 일단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개인이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은 부자빨임의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Coin so I want to know